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식입니다 자 요즘 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요렇게 됐을 때가 가장 저점이고 동특이 전해가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이때가 바로 가장 좋은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제가 준비해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는 유망 종목들을 섹터별로 업종별로 뽑아 놓은 테마주 총정리 1편과 2편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동안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내용이 꽤 많아요 꽤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대로 1편 만들면 1편 드리고 2편 만들면 2편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이제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필살기 필살기 시리즈도 이제 만들어서 드리고 있었는데 이 필살기 시리즈도 하나 만들면 하나 드리고 또 두 개 만들면 두 개 드리고 그랬더니 이것도 이제 못 받았다고 달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도 또 계속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네 가지 한꺼번에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좀 제발 좀 신청해 주세요 이거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씩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카톡으로 문자로 하나씩 하나씩 다 드리기 때문에 이걸 좀 한꺼번에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좀 같이 홍주식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수익 내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에 테마주 필살기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전일했었던 이 중심선 이 중심선 강의를 좀 하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심화학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진짜 기법을 제가 사실 동봉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뭐 당일 단타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많은 게요 전부 다 제가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식들입니다 그러니까 HTS는 없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갖고선 해야 되니까 엠벨로프나 RSI 이런 것 갖고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도 잘 맞죠 그런데 이거 말고 진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중에서 초보자가 좀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안전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항상 제가 급등주 시간이건 우량주 시간이건 뭐 얘기하다 보면 중심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중심선이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예 가르쳐 때가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엠벨로비나 RSI는 다 뭐 삼성증권 키움 영웅문 뭐 다 미래의 세식은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건데 중심선은 없어요 왜냐 요건 제가 만든 거거든요 요 수식을 넣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제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같이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놨는데 이제는 1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좀 다음 단계에 어려운 걸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인제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어제 막 제가 무지하게 또 자세하게 만드는 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죠 자 그거 보고 만드시고 자 그 다음에 만드느라고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설명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은 설명 위주로 예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이 이제 이렇게 딱 설치가 됐어요 자 중심선 기법 요것은 원리가 뭐냐면요 원리가 뭐냐면은 원래 이게 일목균형표라고 있어요 일목균형표는 일본의 일목산인이 만든 지표예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너무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일목산인이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죽으면서 일목산인이 딱 3명한테만 알려주고 죽었대 이거를 근데 이 3명이 일목산인이 불교래요 그래서 이제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생전에 착한 일을 하고 죽으면 다음 생에도 내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명한테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딱 3명한테 알려주고 죽었는데 그 3명이 그 3명이 지들도 그러면은 이제 또 3명이면 3, 4명 구호해가지고 9명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한테는 안 알려줬대요 안 알려주고 그냥 지들만 알고 돈 왕창 벌고 죽었대요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3명이 이제 그래서 안 알려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목균형표는 사실 일목균형표가 최고라고든 해요 근데 일목균형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어요 사실 왜냐 이걸 만든 사람이 안 알려주고 죽었는데 어떻게 알겠어 100%를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가지고서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일목균형표 일본 그 책 원본 번역본까지 막 다 사서 보고 막 했는데 그냥 그 책은 덕에판이야 정말 원론적인 수준이야 그래서 이거를 한국하고 또 일본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지표가 중심선이에요 딴 거 필요 없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건요 모든 지표가 다 그래요 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물론 중심선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데 확률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뭐냐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뭐냐 그거를 이 일목균형표에 있는 공부를 하면서 그 원리를 그 일목균형표의 원리를 제가 터득을 해서 이거 원리를 기본으로 만든 선이 중심선이에요 이게 중심선이에요 결국은 가격사업입니다 가격사업 중심이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중심이 기울어지는 부분 그 중심이 기울어진 부분에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것만 이분법으로 간단하게 하자 너무 복잡한 거야 이 일목균형표가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중심선 이거 하나면 된다 이거를 알게 될 때까지가 굉장히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차트를 한 만장을 봤을 거예요 만장 만장을 다 해가지고서 만든 게 바로 이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식은 뭐 간단하니까 보면은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수식은 뭐 간단해요 여기 딱 한 줄이야 수식은 기간 내에 제일 높은 거 기간 내에 제일 낮은 거 나누기 2 딱 간단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고점 고점과 저점을 더해서 나누기 2 얼마나 쉬워 그런데 이 쉬운 게 주식은요 주식의 기법은요 주식의 기법은 간단할수록 간단할수록 강력합니다 간단할수록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야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어야 그게 비로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쓸모가 있으면 필살기가 되는 겁니다 필살기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주식으로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하락장이네 상승장이면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데 하락장이니까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네 사면 떨어져 하락장이야 사면 떨어져 근데도 돈 버는 내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필살기 그 필살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공개하는 중심선 기법 중심선 이거를 막 신주단지 모시덕 해가지고선 하는데 저는 중심선 기법을 그냥 강의할 때 한 15년 전서부터는 그냥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때 저한테 배웠는지 아니면 어서 제게 많은 데 가지고 유튜브라는 게 최근에는 또 예전에는 카페, 전화, 문자 문자도 없었죠 예전에는 그때는 뭐 핸드폰이나 카톡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카페나 블로그 이런 게 있었죠 그때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이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막 마치 특별한 보물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막 그냥 다 가져가서 다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 돈 벌면 좋지 다 퍼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또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항상 수평일 때만 확률이 높다 즉 수평일 때만 한다 자 적자 중심선은 수평일 때만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중심선이 사선으로 기울어질 때는 지지 저항의 역할이 약해지므로 뚫고 내려가거나 돌파나 하락이죠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악재그나 지수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장 상황에 따라서는 중심선을 좀 깼다가 갈 수도 있고 중심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면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중심선은 급등주 급등주에서도 잘 맞고 운양주에서도 다 둘 다 적용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항상 정배열 정배열에서 눌림 정배열에서 눌림을 잡을 때 눌림을 잡을 때가 확률이 높이는 것이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요 TS 트릴리온 TS 트릴리온이 샴푸 알죠? 탈모 샴푸 TS 그래서 트릴리온 TS 트릴리온이 오늘 상가를 간 거예요 또 여기 그 탈모 요거 관련해가지고서 뉴스가 빡 나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중심선을 딱 찍으니까 상가를 빡 가요 참 신기하죠 이때도 이때도 중심선까지 딱 내려오니까 딱 내려오니까 여기서 상가를 갔어요 자 밑에 역배열에 있다가 강하게 상가로 돌파해가지고선 상가가 한 방 두 방 나왔어요 나오고 나오면서 정배열로 바뀌었죠 50 20 60 61선 조금 위에 있는 있지만 정배열 초기 전환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중심선을 강하게 돌파를 상가나 장대양봉이나 이렇게 돌파를 한 종목들 특히 이렇게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에 내려오면은 중심선 부근이 매수자리가 된다 물론 중심선에서 이때도 한 조금 밀렸죠 한 5% 정도 밀렸네요 자 그래서 보통 중심선에서요 중심선에서 그냥 매수 그냥 기다렸다가 중심선에 내려오면 사면 돼요 그냥 네 근데 확률이 높으려면 확률을 높이는 방법 이게 이제 이런 게 팁이야 이런 게 세부 스킬이고 이게 스킬이에요 스킬 뭐냐면은 급등한 기준봉이 생기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5일 이내 5일 정도 5일 전후라 그러죠 5일 전후 즉 5일이면 뭐예요 일주일이죠 일주일 전후로 해서 중심선에 내려올 때 이때가 이때가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즉 뭐예요 그만큼 급락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급락 빨리 내려왔다는 소리잖아요 빨리 내려올수록 어떻게 해요 반등이 팍 나온단 말이에요 급락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낙폭이 빨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5일 이내 떨어졌으니까 올라간 폭의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올라간 폭의 절반을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랐어요 이만큼 올랐다가 이거 봐요 이게 딱 반이라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반 이렇게 반 반이죠 자 이렇게 딱 반 반까지를 올린 거를 올린 것도 하나 둘 삼일 만에 올렸는데 떨어질 때도 하나 둘 삼일 만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일 때 반등이 팍 나왔죠 자 이때도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반반이죠 딱 반반 반 중심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쫙 올랐어 더 올랐어 자 올르고 나가지고 떨어질 때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의 5일째의 빵 상한가 갈지 안 갈지 그건 몰라요 상한가까지 먹는 거는 그냥 그분의 운이고 재수가 좋은 거고 그냥 한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7%에서 8%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거 파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황을 보면서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서 매도의 시점을 분할 매도로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원래는 장중의 대응 방법이죠 그런데 나는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7% 선에다가 걸어놔요 매도 그러면 7%씩 매일 먹으면 대박 아니에요 물론 매일 나올 때도 있고 며칠에 한 번 나올 때도 있지만 나올 적마다 매도는 중심선에서 7% 위서부터는 위 이상서부터는 왜냐 이런 경우 있어요 7%가 나오는데 7%가 저점 대비해서 7%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7%가 나오는데 7%가 어디를 기준으로 7%냐 이거예요 저점을 기준으로 7%냐 중심선을 기준으로 7%냐 중심선을 기준으로 7%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는 뭐 한 15% 정도 될 수도 있겠죠 좀 밀렸다가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7%가 플러스 7%가 일단 1차적인 매도이다 왜 7%냐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경험상 상황이 좀 안 좋거나 지수 상황이 안 좋거나 또 종목이 좀 재료가 약하거나 그럴 때는 재료가 약한 종목도요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져요 희한하게 그런데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질 때 나오는 부분이 못해도 7%는 나오더라 경험상 제일 좋은 건 경험이에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직접 일일이 기법을 다 배웠으면 차트를 최소한 만장 만오천장을 보지만은 그렇게 볼 수가 없을걸요 천장만 봐도 천장 보려고 해도 한 한 달 내내 곱박 봐야 될 거예요 이런 것만 천장을 봐야 되니까 찾으려고 하면은 10배는 찾아야 되니까 만장을 찾아야지 천장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만장을 번다는 건요 10만장을 봐야지 만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 중심선에서 7% 위에서 매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선만 설치를 해놓고 상한가가 나오거나 급등한 종목들 급등했다가 딱 떨어지면은 중심선에서 잡으면은 거기서 5% 더 밀리면 간단하게 해요 그냥 자 매수 중심선에서 사고 매수는 중심선에서 매수 그리고 밀리면 마이너스 5% 전후에서 추가 매수 원래는 원래는 마이너스 5%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6에서 7% 사이에서 전후에서 추가 매수예요 제가 기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2차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퍼스텍도 퍼스텍도 날라갔네 이거 봐요 퍼스텍도 어제 퍼스텍 설명하면서 중심선 왔다고 그리고 거래량은 안 나오고 이제 단봉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오늘 어때요 어제 다른 애들 갈 때 조금 못 갔나 봐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에서는 다 건 크건 멋진 반등이 나온다 다른 애들 다른 로봇주들은 퍼스텍이 지금 대장이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좀 약해요 근데 약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약해도 약해도 나온다 이거야 약해도 이 로보로보 봐요 로보로보 로보로보가 중심선에서 지금 이 쌍봉이 나왔잖아요 쌍봉 봉우리가 외봉일 아 봉우리가 외봉일수록 좋아요 외봉일수록 이거 봐요 로보로보가 원래 대장이었어요 대장이었는데 퍼스텍으로 대장이 바뀌었어요 로보트 관련주 근데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 이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얘 때문에 이게 뭐예요 쌍봉이란 말이에요 쌍봉 쌍봉이 나온 애들은 반응이 더 돼요 그러니까 봐요 딱 맞죠 중심선에서 중심선에서 딱 5% 안 밀렸네 3% 밀렸네 그러면 이건 추가 매수가 돼요 안 돼요 추가 매수가 안 돼요 아셨죠 자 봐요 자 요날 요날이 매수죠 1차 매수야 중심선 왔으니까 근데 쌍봉이기 때문에 좀 약할 거라는 거는 인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쌍봉이니까 약할 거라고 생각하면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사겠지 딴 놈 사겠지 퍼스텍을 사겠지 근데 어찌됐든 공부 차원에서 봅시다 1차 저거 매수를 했어 마이너스 6% 밀리면 사라 그랬어 근데 다음날 6% 밀리나 보니까 안 밀려 마이너스 3.87이에요 그러면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러고 나가지고 지금 올라가요 근데 쬐끔 올라가요 한 8% 올라갔네요 8% 8%면 매도해도 되겠는데요 중심선에서 8%니까 전일에 이제 10%가 올라갔는데 밑으로 빠졌다고 올라갔으니까 3% 빠졌다고 올라갔으니까 한 7% 수익이 난 거예요 중심선에서 샀으면 7% 수익이 나긴 났는데 난다니까 어떡하든지 나요 나는데 나는데 이렇게 쌍봉으로 내려와서 약한 애도 7%는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강한의 대장주는 대장주는 20% 나간다 물론 모든 종목이 다 20%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로보로보처럼 쌍봉이 나와가지고선 이미 시세가 한번 해먹고 약해진 애들 약해진 애들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죠 뭐예요 아 종목을 할 때는 대장주를 해야겠구나 대장주가 근데 로보로보가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로보로보가 대장이에요 그랬다가 쌍봉이 나와가지고 이제 쌍봉이니까 밑에서 쌍바닥이 나와서 바닥을 기어 쭉 횡보를 해야지 또 올라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쌍봉이 나오기 전에 하고 후하고 틀린 거예요 그죠 쌍봉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아 떨어지면 중심선 여기서 사여 그랬어요 그죠 그게 중심선 보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이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기법도 있고요 다른 데서 반등이 나오는 기법도 수십가지예요 정형화되어 있는 여기서 사면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이런 거 수십가지인데 그냥 여러분께 가장 쉬운 거 가장 안전빵인 거 그런 거는 중심선이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필살기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로보티즈는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악재가 나왔잖아요 이 로보티즈는 처음에 이 날까지는 대장이었어요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갈 때는 와 로보티즈가 대장이에요 그랬는데 이 날까지도 그랬어 근데 로보로보하고 로보티즈하고 둘 다 대장급이에요 대장 둘 다 대장이에요 괜찮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 날 이후서부터는 로보티즈는 아예 하지 말아요 그랬죠 왜 그럴까요 악재가 나왔잖아요 악재가 나온 종목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해도 약해 반등이 잘 안 나와 기법이 잘 안 맞아 그래서 유의사항 중에 최고 중목은 악재가 나온 종목 악재가 발생하면 하지 마라 딱 하지마 그때는 어떻게 해요 봐요 물론 반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 조금 나오긴 나와 조금 나와 근데 봐요 중심선 부근에서 다른 애들 다 반등이 나오는 날 혼자 떨어져 엠벨롭은 그래 나오네 엠벨롭 엠벨롭에서는 그나마 다른 애들이 막 퍼스텍 이런 애들이 상하가 근처가 이만큼씩 날아가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쬐끔 오르지 쬐끔은 사실 쬐끔은 아닌데 그냥 6% 올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나온 종목은 약하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횡보하는 종목들 있죠 이 횡보하는 게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악재가 나와서 횡보를 하다가 돌리면은 이게 쫙 올라가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매수를 물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물량을 모아서 물량을 세력이 물량을 모아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려가려고 물량을 모으는 작업이야 즉 힘 모으기 작업이야 힘 모으기 작업 힘 모으기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힘 모으기 작업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양음량 패턴으로 딱 이쁘게 쫙 차트가 붙어가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선 얘가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기법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이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모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이렇게 안 간다 이게 떨어진다 거꾸로 그런 얘기 드렸죠 로보티즈 그랬더니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렇게 악재가 터져서 가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중심선에 오면 반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진엑스택 아진엑스택이 얘는 중심선에 이렇게 안 왔어요 아 중심선에 안 왔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안 왔으면은 오는 거 하죠 안 오는 걸 갖고서 억지로 이거 중심선에 안 왔으니까 여기서 한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 기법은 다른 기법이 있어요 다른 기법이 있는 거고 중심선에는 오면은 하고 안 오면 말고 해요 항상 기법이라는 거는 여기 오면 반등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 위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안 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법이 안 맞는다가 아니라 그죠 안 왔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야 중심선 바로 위에서 올라갔어 중심선 바로 위에서 올라갔어 그러면 중심선 바로 위에서 올라갔으면은 나중에 이제 얘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중심선에 오면 중심선에 오면은 반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바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약합니다 이 근처에서 중심선이건 뭐 엠벨롭이건 또 뭐 여기도 이제 얘는 이제 21선 찍고 갔는데 이런 게요 그 비슷한 가격대에서 그 비슷한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법에서 반등이 나온 걸로 간주를 한다 이거예요 간주 자 이 기법은 뭔가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 저기 아진엑스텍은 중심선 말고 여기다가 줄궈놨었어요 13,000원 부근에다 줄 닦아놓고선 여기입니다 딱 찍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3,000원에서 반등 나오잖아요 중심선까지 안 왔잖아요 그죠 그 기법도 다 풀었었어요 그 공부 저기 찾아서 보세요 다음 시간 오늘은 이거 중심선 기법만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중심선 깨고 내려오면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물론 중심선까지 내려오면은 반등이 나오긴 나오지만 반등이 약하다 아셨죠 자 이래서 지금 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중심선 기법을 비롯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이 홍조식 급등주 필살기 있죠 이거랑 같이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이해를 하시는데 급등주 매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량주도요 자 우량주도 이거 매매기법 이거 우량주 수급주 매매기법도 나중에 이 중심선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훨씬 더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홍조식 급등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매매기법 이거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했던 건데 이거 꼭 신청하세요 못 받으신 분들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심선 같고 하나 같고 원래 한 4시간 정도 강의하는 분량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또 한 30분 이내에 좀 짧은 시간 안에 액기스로 딱 집약해가지고 일단 맞배기로 이제 강의는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달 때 또 좀 더 많은 사례를 들어서 좀 더 많은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